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와 관계없이 여의도에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용산 청와대에 모여서 쑥떡쑥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합니까? 정치는 우리 삶 자체를 주장하는 거예요. 일상 속에 있는 것입니다. 정치인 잘못 뽑아서 정치 잘못되면 우리 삶 자체가 통째로 망가져요. 겪고 있지 않습니까? 대통령 잘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. 국회의원 잘 뽑아서 그들한테 맡겼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은 우리 삶 다 망가지고 우리 자식들 앞으로 살아갈 세상이 캄캄하게 됐어요. 그리고 이 자식을 다시 낳아야 될지 생각을 하겠습니까? 오죽하면 자식을 안 낳겠어요. 이런 나라 만든 게 뭐냐? 이게 정치입니다. 이렇게 만든 게 누구냐? 우리가 뽑은 정치인들이 한 거예요. 결국 정치는 누가 했냐? 우리가 한 것입니다. 정치는 멀리 떨어진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삶 자체를 통째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.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투잡 쓰리잡 뛰고 애들 교육 열심히 시키고 그리고 집 팔아 놈 팔아서 교육시킨 건 중요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기회가 없는 세상이 올 거예요. 소수가 다 독점해버리고 합포적 다수는 기회조차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해서 실력을 키우고 뭐 합니까?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야죠. 진짜 공정한 세상. 희망 있는 세상 만들어야죠. 진짜로 희망 있는 세상. 원칙이 살아있는 세상 만들어야죠. 그게 누가 합니까? 결국 정치인이라는 거고 그 정치를 뽑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.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.